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항의 메카에서 본 원래는 컴퓨터 공항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나온게 하메리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이거를 한 친구가 만들었어요 원래는 이제 한쪽을 조이스틱을 이렇게 돌리게 되면 네 이렇게 쥐가 막 돌아다니구요 한쪽에 버튼을 돌리게 되면 저항이 저항이 저항 얘가 막 왔다갔다 걸어요 하메리 선생님의 그 가장 최고 영상이죠 최고에요 역대 최고죠 최고 역대 최고 1500회 조회수를 자랑하고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한번 눌러볼까요? 한번 눌러주시죠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? 네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계속 선생님이 깜짝이야 계속 선생님이 깜짝이야 계속 선생님이 깜짝이야 많이 놀래셨나보니 선생님이 이걸 만든 이 친구도 참 신기하네 이름 까도 돼? 안되요 일단 코드는 이렇게 만들었구요 엠블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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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아두이노를 유튜브에서 따왔습니까? 지극정성이시네요 엠블럭 사진도 찍어놓으시고 사진도 찍어놓으시고 이거 딱 인트로 영상으로 쓰면 되게 좋을 것 같네요 하여튼 이 멋진 친구의 그 멋진 아이디어 였구요 네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